연준이 계속 부인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과 금융 완화 철회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지금 거두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연준이 얘기하는 것보다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보다 더 논리적이다 라는 것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이런 논쟁에 불을 당길지 아니면 물을 끼얹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하기 전에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빠른 경제 회복이라든가 일부에서는 자화자찬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코로나19의 극복이라고는 쓰지만 우리가 읽기는 어떻게 되냐면 빠른 경제 회복이군요 네 그렇죠 그쪽 강조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일자리 회복이라든가 불균형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다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면 1번이 코로나 극복이고 2번이 부동산이니까 적절한 부분은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4년 차 이제 뭐 국정연설이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제 계속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 다음에 뜬금없이 또 반도체 얘기가 또 나와서 반도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릇에 담아 갖고 할 수 있느냐 표현을 할 거니까 문재인 표 성과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우리 할 일이 많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코로나 경제는 48번 그다음에 코로나19는 26번 했는데 이제 국민이라는 얘기는 29번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반도체 얘기도 8번이나 나오고요 등등으로 봤을 때 일단은 이제 조금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가 그래서 문재인 표 경제는 어떻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이제는 이어주시는 예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보여줍니다 네 물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이번 주에 주요한 물가 지표들이 모두 다 나옵니다 이게 인플레에 대한 우려를 더 땡길지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지 지금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문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근데 뭐 월가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난해 대비하는 숫자를 보지 말고 전월 대비만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는 다 지난해 대비하는데 어차피 이제 기저효과를 빼라는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 지난해 대비 지금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지금 3월 달에 보면은 뭐 지난해 대비해서 2.6% 지금 얘기 나왔거든요 그게 나왔고 전월 대비로 하면 0.6% 올라간 상태인데 이번에 보면은 제가 보기에 3%대 이상의 지난해 대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바로 이건 인플레이션하고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토대를 다 만들었어요 1분기 6.4% 성장해 지금 2분기는 10% 나온다는 거죠 뭐 인플레이션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3월 달 개인소득이요 21% 증가합니다 정부에 있는 경기보양책이 나아가고 개인지출도 4%나 늘었고요 인플레이션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원자재 가격은 뭐 지금 진짜 난리 났네 얘기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2.47 찍고 있거든요 뭐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있는 목표 2%를 넘어서 12일 날 이제 발표를 하고 나서는 관계 당국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뻔하게 됐어요 이거 일시적이다 네 그렇죠 일시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월 달에도 전월 대비해서 0.2 4월 달에도 0.3 0.4 나오면요 이건 구조적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붙여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굉장한 시장에서의 아주 기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며칠간 계속 우리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다가 싹 나가는 게 벌써 이런 것들이 돌면서 일단 달러에 대해서 차익 실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달러 실탄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가장 큰 부분은 제가 보기에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틀린 게 아닌데요 잔엘 앨런이 2022년도에 완전 고용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목표로 하고 노동 경제 하니까 그걸 꼭 이뤄낼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의 효과가 만개하는 거는 저희들이 1년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테이퍼링 흉내를 내든지 금리 인상의 흉내를 내든지 내야 될 시기가 눈에 와지 않느냐 그럼 7월 4일 날이면 전국 75%가 소위 말하는 접종을 끝내면 테이퍼링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 만족이 된다 그럼 지금 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가올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죠 우려감이고 금리 인상이 가면 바로 그거는 기술주의 악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요 집값이요 말도 못하게 뛰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뭐 140% 얘기도 나오고요 등등을 하니까 이게 지금 자산보불까지도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여튼 전월 대비에 큰 숫자가 나오더라도 작년 대비보다는 전월 대비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도 하여튼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나오는 BER이 이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일시적인 올해 3%대를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회귀하는 평균으로 회귀하고 기대치로 회귀하는 부분은 강하게 작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우리 후세대가 이 시기를 평가할 때는 에브리팅 랠리 마켓이다 모든 게 올라갔던 시절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형태니까 연준에서 아무리 지금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의심을 완전히 진압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테이퍼링이 언제 있을 거야 그다음에 금융 완화 정책은 언제쯤 철회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더 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사실 제네 앨런하고 제넘 파월이 굉장히 짝짝꿍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한 두 달 전에 제넘 파월이 재정에 더 많은 운영이 필요하다고 아니 그건 재무배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여기서 쳐줬잖아요 그랬더니 최근에는 제네 앨런은 금리 인상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제넘 파월이 얘기 아프면 거기서 또 등을 긁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큰 그림으로 지금 서로 진짜로 만약에 제넘 파월이 금리 인상이라고 했으면 파급력이 컸을 텐데 그걸 시장 내성을 계속 서로 키워주는 부분들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래도 한숨 돌릴 수 나왔는데 사실 알아보니까요 2주 전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았더라고요 아주 적게 나온다는 거 아주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흐름이니까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등등을 하고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그다음에 지방연방의 총재들 얘기 나오는 걸 보면 전년 대비해서 CPI 소비자 물가는 조금 놀랄 정도로 높아지는데 3월 대비해서 올라가는 숫자는 0.3에서 0.4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동요는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두 다 이제 얘기할 거예요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거 일시적이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5월 6월 달에 고용 그다음에 CPI를 보시면 방향성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이라든가 하시는 것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고요 그런데 반대의 형상이 일어나면 사실 5월 달 6월 달에 최고점을 찍을 수 있는 확률도 사실은 뭐 제로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전체 얘기하는 지금까지 얘기는 2분기 말에 증시에 최고점을 한번 찍고서 그다음에 더욱더 긴 조정장을 간다는 것들이 지금까지의 콘센서스였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 나오고 5월 달 이거 보시면 굉장히 방향성도 나올 것 같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 나왔으면 그냥 오히려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시장이 좀 더 진정이 될 텐데 계속해서 시장의 불안을 키워버리니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K-반도체 전략에 대해서 정부에서 논의를 했고요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종합전략에 대한 보고를 하겠다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반조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 영향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이거 뭐 이거 찻잔의 폭풍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하면서 지금 숫자들이 나오고 13일 날이 K-반도체 벨트 전략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2,800억 지금 나라에서 예산으로 가겠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뭐 다 민간인 거 빼면 500억이거든요 정부에서 하는 거 그거 어디다 뭘 써요? 미국은 16조 그 다음에 중국은 55조 지금 이렇게 쓰고 10년간 173조 쓴다 그러는데 뭐를 하려고 그러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국익 관점에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반도체를 키운다 그거는 지금 지난 30년간 지금 해온 얘기고요 진짜로 각 부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8년간 56조 쓰면서 상무부에서는 16조 국방부에서는 5조 등등 다 짜여 있거든요 급히 나올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성이 분명히 시스템 반도체 1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와줘야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제일 지금 원하는 게 세제 부분인데 세제는 좀 유연성 있게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 전류권, 154K도요 2년 전부터 얘기 나왔는데 그거 지금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프라지권, 그 다음에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연간 반도체 학과의 정원이 1,8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굉장히 적네요 적어도,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그거는 해줘야 되는데 인력 양성이라든가 좀 긴 호흡에서 이걸 좀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3대 지금 수정 사업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인데 이게 절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이정이 아니고요 이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부에서의 특화된 정보들, 그 다음에 계획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부에서 드디어 채를 잡고 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아니 뭐 500억 지원하면서 그거 갖고 생생내려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이 5년 내에 25만 달러 간다 25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아마 김치 프리미엄까지 따지면 3억은 넘을 겁니다 그 정도 갈 거고 최근의 가격 동향을 보면 도지코인은 지난주서부터 갑자기 떨어져서 한 40% 떨어졌고요 대신에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비트코인은 거의 제자리에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화폐가 가져야 되는 기초적 기능인 두 가지 안정적인 가치 척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불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치코인이든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경쟁자가 나왔죠 중앙은행상에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 이거하고 싸우면서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이 사실 저는 가장 큰 관점으로 보고요 특히 또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보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데서 보면요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지만 굉장히 지금 불안한 뉴스를 하나 드리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26.55%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 팔기 시작하면 장 끝납니다 비트코인은 0.76%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고요 그렇지만 이런 사실 내재적 가치가 부족한 것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그래도 세계를 비교하자면 이더리움이 올라갈 모멘텀이 조금 있고요 왜냐하면 7월에 런던 하드포크가 있거든요 지금 베를린 하드포크 3주 전, 4주 전에 한 다음에 지금 굉장히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 이더리움은 들어가시면 좋겠는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도 비교해보면 화폐적인 기능은 이더리움이 훨씬 더 지금 발달되어 있고 블록체인 기술이 더 심화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더 오래 살아남는 게 뭐냐 하실 때는 저의 픽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중에 그래도 아무튼 좀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원고원 고문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